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들 저 오늘 친구랑 순천 여행을 가요. 친구하고 한국을 떠나가는데 친구랑 같이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기념을 해보려고 해요. 친구랑 KTX를 타고 순천까지 갈 예정입니다. 여행할 거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옷은 이렇게 귀엽게 바지를 입어줬어요. 너가 계속 갈 곳이에요. 이제는 가위로 먹었으니까, 오늘 옷은 여행 중이네요. 그래서 신나는 옷은 입성전자입니다. 선물이 가운 것은 그거는 많이 보기 때문에 случае, 생선 입성전자가 저녁의 모습이에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이제 옷을 갈아입었어요. 꼬막 비빔밥을 먹고 와온 해변으로 가서 혜진이 형이 본 다음에 카페로 갈 거예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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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 TI는 바로 här 겁니다. 와우 해병이요. 와우 해병까지 가요. 거기 예뻐요? 너무 안 늦었어요. 아 그래요? 어떡해요 노을이 찍어있어요. 오마이갓 너무 귀여워. 나와던 슈퍼도 입고. 오우. 안녕. 좋다 좋아. 혜수가 다 죽어서 너무 슬퍼요. 저는 핫토코 시켰어요. 카페 루프탑인데 야경이 보기 좋아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워가지고 호두만 챙겨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답니다. 두두두. Do you have any languages about 두두두? Like hearing. Oh. No? Crying? Crying. Crying they eat you. Are you okay baby? Another one yeah. With flash or no flash? This was flash. I don't care. I mean it's fine but I guess it's fine. I guess everything is so cute. A little bit better. I can't see it, I can't see it. I can't see it. So it's fine. Stop. premiers to shake in the mood for day. This new life from the world is so I have a new life to save my life. Good morning. 저희는 순천 관광 택시에 타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3시간, 5시간, 8시간 코스가 있는데 저희는 3시간 코스를 선택했어요. 저랑 친구가 오토북이여서 걱정을 했는데 관광 교통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계획 짜면서 걱정을 덜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이 위치로 와서 찾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나간읍성. 못 찾았는데 28,000원이에요. 지금 더 나아질 것 같아요. 모자색도 이런 거. 머리가 타서 너무 아팠는데 이거 쓰니까 살만해요. 짠. 저거 봐요. 저기 너무 가고 싶어요. 지금. 저기 너무 예쁘다. 사람들이 뭐 여기서 자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 네. 슬픈이다, 슬픈. 네. 소실 Do you want to lie down? are you okay? Do you want to lie down? Oh it's hot too well. Go get my teeth. Can I hear you? 니새를 니가 알렸다! 여기는 나무가 별로 없어가지고 많이 도우셨을까요? 산암산은 올라가는 길이 양쪽으로 이렇게 길이거든요. 다행이다. 그 옆에는 계곡이 흐르고요. 걸을만해요. 이걸 보려고 20분 동안 걸어올라왔어요. 이걸 보려고. 산잎이다. 여기 저리 템플스테이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친구랑 와가지고 템플스테이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저랑 친구가 템플스테이에 빠졌거든요? 한국인 친구가? 겨울에 한번 와볼까 고민중입니다. 엄청 크다. 절 냄새가 그렇게 좋더라 절 냄새. 절에 온 김에 저희 엄마랑 할머니들을 더 사려고 왔어요. 절에 온 김에 저희 엄마랑 할머니들을 더 사려고 왔어요. 이거 샀어요. 핑크색이 엄마고 하얀색이 할머니꺼. 아, 너무 귀여워. 춤을 McK demanded. 승부하間이 좀깊은 얼굴 bed. 핫도그 완벽하게 놀자. 노오잼에 구io Martоки 놀다마. 복숭아, 꼬마, 과장이, 양념게장. 저희는 순천 드라마 촬영장 왔어요. 너무 귀여워요. 완전 진짜 옛날이네. 우리 아빠. 블랑스에도 있어. 오 마이 갓! 짠! 섬이 이렇게 입었어요. 모자도 이렇게 딱 쓰고 가방도 빌렸다는 거. 저 이런 게 진짜 처음 입어오거든요. 너무 신나요!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진짜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저는 이 사진을 찍고 있어요. 저는 이 사진을 찍고 있어요. 아 진짜 알죠? 아니요 나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저희가 빌린 유니폼이 50분밖에 안 돼서 이제 반납을 하고 평상구 갖고 다시 찍으려고요 저는 영어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다른가요? 조금 한국어로 말할 때랑 영어로 말할 때랑 말투도 다르고 품도 달라서 영어로 말할 때 제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하거든요 이번 영상 쓸 수 있는 게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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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파이팅 펑펑스 타서 되게 쉽게 잘 고르다니다 친구가 또 까봐요 친구가 또 리본으로 사서 할 수 있는 것 같애 그래서 퍼포먼스를 좋아해서 평생이 다행히 동생이 다행히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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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